철스티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7장 도시의 후장나리 궁중에 건세를 떨치고 있는 대기족의 한 사람인 후장나리께서는 2주일에 한 번씩 파리의 대저택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견했다. 바깥에 연이어 기다리고 있는 나리의 숭배자들에게는 가장 거룩하고도 거룩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성스러운 중에서도 성스럽다고 할 수 있는 내실에 나으리는 파묻혀 있었다. 후장나리는 지금 막 초콜릿을 드시려는 참이었다. 초콜릿뿐 아니라 나리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집어삼킬 수 있는 분이었다. 나리는 지금 프랑스까지도 급히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라고 몇몇 퉁명스러운 친구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리는 요리사와 4명의 장정이 시중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침마다 먹는 초콜릿도 목구멍으로 밀어넣지 못했다. 그렇다. 정말로 4명의 장정이 필요했다. 4명이 똑같이 번쩍거리는 호화찬란한 옷차림을 하고 그 가운데 우두머리 되는 자는 적어도 주머니 속에 시계 두 개쯤 지니지 않고는 살맛이 없다는 외인들이다. 서로 앞을 다투어 나리께서 정해주시는 고상하고도 청초한 유행을 따르며 그 행운의 초콜릿을 나리의 입으로 모셔받드는 것이었다. 어젯밤 나리께서는 간단한 저녁을 드시러 코미디와 오페라가 화려하게 상영되고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외출하셨다. 이렇게 나리께서는 거의 매일 밤 매력적인 동행을 거느리시고 지극히 간단한 저녁 식사를 드시러 외출을 하신다. 나리께서는 너무도 다정하시고 너무도 수준 높은 교양의 소유자라 국정을 처결하시는 몸으로서 코미디와 그랜드 오페라가 전 프랑스의 궁핍보다도 더 큰 관심사였다. 또한 일반적이건 특수적이건 나리는 당신의 활락에 대해서도 참되고 고귀한 하나의 이념을 갖고 있었으니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당신의 활락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나리의 대저택에 나타난 모든 작자들은 복장만큼은 완벽하게 차리고 있었다. 머리를 지지고 볶고 무슨 가루를 뿌리고 높이 뻗치게 만들고 기교적으로 꾸며내어 간드러진 표정을 짓고 보기에도 화사한 장검을 차고 저런 괴상한 냄새를 풍기는 자들이란 틀림없이 영원 무궁하게 살 것이고 번영을 누릴 것이다. 조그만 귀걸이를 하고 있는 가장 고상하게 자라난 그 멋진 신사양반들께서 맥없이 움직일 때마다 그놈이 딸강딸강 소리를 냈다. 이들 금세공품들은 마치 값비싼 작은 총들처럼 울려댔다. 이러한 총소리 그리고 명주 비단 또한 수놓은 멋진 니넨옷들의 사각대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은 생탕투안에 한바탕의 선풍을 일으켜 개걸증에 걸린 굶주린 백성들을 멀리 몰아 쫓는 듯이 보였다. 후장 나리께서는 이곳에서 약속의 말씀을 저곳에서 작은 미소를 던져주고 또 다른 자에게는 손을 흔들어주며 사근사근한 표정을 짓고 자기 방을 지나 진리의 원주 맨 끝에서 걸어 나오더니 거기에서 발꿈치를 돌려 다시 지나온 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적당한 시간을 봐서 다시 초콜릿을 드시고 나서 그 초콜릿의 힘으로 자기의 신상한 방 안에 틀어박혀 그 이상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쇼는 끝났다. 8장 시골의 후장 나리 바람에 팔러기던 것은 조그마한 폭풍으로 모두 변해버리고 귀중한 조그마한 종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며 댕그랑 소리를 냈다. 금세 군중들은 사라져가고 단 한 사람 뒤처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모자를 겨드랑이에 끼고 담배값을 손에 들고 거울들 사이로 지나 밖으로 나갔다. 나는 내 놈을 악마에게 바치겠다. 그는 마지막 문턱에서 발을 멈추고 후작이 들어간 신성한 방 쪽을 돌아보며 외쳤다. 그리고 그는 코담배를 손가락에 털어버리며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아름다운 복장에 거만한 태도 그리고 멋진 얼굴을 한 육십대 사나이였다. 말숙하고 창백한 얼굴 뚜렷한 선의 이목구비 그 얼굴 위에 깃들인 차분한 표정 두 콧방울 위가 살짝 꼬집혀 뜯긴 것 같은 그렇지 않았으면 무척 아름다웠을 코에 그 두 군데에 우그러진 자리인지 눌린 자리인지에 그 얼굴이 보였던 유일한 극히 어렴풋한 변화가 깃들여 있었다. 그것은 때로는 꾸준히 줄기차게 빛깔의 변화를 보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희미한 맷밭 같은 그 무엇으로 인해 넓어졌다 좁아졌다 했다. 그것은 얼굴 전체를 불신과 잔인한 표정으로 보이게 했다. 자세히 뜯어보고 유심히 살펴본다면 입가의 선이 가로로 쭉 찢어져 있고 가는 실눈이 또한 그러한 표정으로 보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아서는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 뒤뜰로 나가 차고로 들어가더니 마차를 타고 사라져버렸다. 후자카카의 초대 손님 중 그 사람과 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과 좀 떨어져 서 있었으며 각각께서는 좀 더 따뜻한 태도로 맞아주었어야 했다. 그는 지금 과히 기분이 좋지 못했다. 그는 천한 것들이 자기 말굽 앞에서 사방으로 흩어지고 때로는 치어 죽을 뻔하는 광경을 보는 것이 오히려 통쾌할 지경이었다. 마부는 마치 적을 쫓는 듯 말을 몰고 달렸으며 주인의 얼굴이나 입술에도 마부의 불을 뿜는 듯한 무모한 행위를 제지하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벙어리의 도시 이 같은 기머거리의 시대에도 불평의 소리는 저절로 들리게 마련이다. 인도가 따로 없는 좁디좁은 거리를 무작정 마찰을 달리는 귀족들의 난폭한 버릇은 오직 천민들을 위협하고 불그자로 만드는 야만적인 짓이라는 불평불만이 사방에 뿌려졌다. 오늘날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비인도적인 횡포로 왈그락 달그락 난폭한 소리를 내며 마찰은 거리를 돌진하고 길모 등이를 휩쓸었다. 앞을 지나가던 아낙내의 놀란 비명소리가 드높다. 사나이들이 서로 손을 움켜쥐고는 아이들을 끌고 달렸다. 이윽구 샘터 옆에 길모 등이 갑자기 마차가 급정거하자 바퀴 하나가 기분 나쁘게도 급격히 흔들렸다. 저마다의 외치는 아우성 소리가 하나의 큰 고함을 이루며 터져나왔다. 말들이 아빠를 하늘 높이 쳐들고 울부짖었다. 다음에 벌어질 골치 아픈 일이 없었던 들 마차는 아마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마차란 흔히 치인자를 뒤에 남겨놓고 그냥 주랭랑을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마차가 멈춘 것은 무슨 까닭에서 일까? 시종이 허둥지둥 마차에서 내릴 사이도 없이 스무 개의 손이 말 한 장을 잡았던 것이다. 무슨 일인가? 마차의 주인이 말하며 조용히 밖을 내다보았다. 나이트캡을 쓴 사나이 하나가 말 발급 틈에서 보따리 하나를 들고와 샘터 위에 그것을 내려놓더니 진흙탕 속에 그냥 주저앉아 야수같은 소리를 지르며 통곡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 어린아이가 지어서요 넉마 조각을 걸친 유순한 사나이가 말했다. 그런데 저 사내는 왜 저리도 끔찍한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는 건가 저자의 자식인가 죄송합니다 나리 가엾게도 그렇습니다. 샘은 좀 떨어진 곳에 있었다. 샘터로부터 거리까지는 약 10 내지 12평방 야드에 빈터가 있었다. 조금 전에 그 키 큰 사나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마차 있는 데로 달려오자 마차의 주인은 옆구리에 찼던 칼자루를 잡았다. 죽었어. 그 사나이는 두 손을 머리 위로 높이 뻗치면서 필사적인 광란의 태도로 마차의 주인을 노려보며 외치고 있었다. 죽었단 말이오. 구경꾼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마차의 주인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에게 쏠린 많은 눈들은 그저 열심히 바라만 볼 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에게 사퇴를 보고하던 유순한 사나이의 목소리는 극도로 공손하고 유순하고 엎드려 절하는 듯한 어조다. 그 사람들을 쭉 훑어보던 그는 지갑을 꺼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이군. 자네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다는 것 말이야. 자네들 중 하나 둘은 의뢰의 길에서 이 모양이니 말이야. 자네들이 내 말에게 얼마만한 상해를 입혀왔는지 세말 수가 없을 지경이란 말이지. 자 저자에게 이걸 주어라. 마차의 주인은 금전 한잎을 던지며 시종에게 집어주라고 명령했다. 시종이 대답했다. 금전이 땅에 떨어지자 모든 얼굴들이 목을 길게 빼고 그것을 보겠다고 그리로 향했다. 그러자 키 큰 사나이가 또다시 저승에서 들려오는 듯한 가장 비통한 소리로 외치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는 군중 틈에서 비호같이 달려든 사나이에게 그만 제지당하고 말았다. 그 사나이를 본 가련한 키 큰 사나이는 그 사나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늦게 울며 샘쪽을 가리켰다. 샘터에서는 몇몇 아낙네들이 죽어넘어진 보따리 뭉치를 들여다보며 그 둘레를 천천히 웅성대고 있었다. 그러나 아낙네들도 사내들과 마찬가지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자네의 마음은 잘 알겠네. 잘 알겠어. 군중 틈에서 튀어나온 조금 전에 사나이가 말했다. 여보게 키운 차리게 가스파르 그 불쌍한 그 불쌍한 작은 녀석에겐 이 세상에 사느니 그렇게 죽어가는 게 더 나을 걸세. 고통도 없이 순식간에 죽어 넘어진 거니까 그 어린 것이 단 한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살아본 일이 있었던가. 자네는 철인이 궁그레 후작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자네의 이름이 뭔가 드파루주라 합니다. 그래 무슨 장사를 하고 있나 술장사 올시다 후작나리 이걸 집어두게 철학자 겸 술장사 양반 후작은 또 한입 금전을 던져주며 말했다. 그리고 자네 마음대로 쓰게 여봐라 거기 말들은 다 괜찮으냐 나리가 실수로 어떤 보잘것 없는 물건을 깨뜨리고는 그 대금을 치르고 난 듯이 이제 됐다는 식으로 다시는 군중을 돌아보려 하지도 않고 시티에 몸을 푹 가라앉히고 막 떠나려는 순간 금전 한입이 그의 마차 안으로 날아들어와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러자 후작의 기분이 갑자기 변했다. 멈춰라. 금전을 던진 놈이 누구냐 후작이 외쳤다. 후작은 드파루주가 방금 서있던 그곳을 보았으나 그곳에는 가련한 그 죽은 어린아이의 아비가 얼굴을 땅에 대고 몸부림치고 있을 뿐 그자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뜨개질을 하고 있는 얼굴이 시커멓고 체격이 건장한 여장부 뿐이었다. 전화의 못된 자식 후작은 눈을 부릅뜨고 욕을 내뱉었다. 그러나 그 두 콧방울 위해 눌린 자국을 제외하고는 부드럽고 한결같은 얼굴이었다.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떨고만 있었다. 아무도 손 하나 들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눈을 들어 바라보지도 못했다. 적어도 남자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다만 서서 뜨개질을 하던 그 여장부만은 눈을 들어 차분히 후작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꼴을 당하다니 후작의 위신상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멸시의 찬눈처리로 그녀를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지새끼 같은 놈들을 훑어보고 나서 다시금 시티에 몸을 가라앉히고 어서 달리라고 고함을 질렀다. 아들을 잃은 아비는 그 시신을 안고 자취를 감춰버린 지 이미 오래였다. 그 곁에 있던 여자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샘물의 흐름과 가장 무도의 패거리들의 행렬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원하게 서서 한결같이 뜨개질을 하고 있는 그 여장부 역시 여전히 운명적인 그 차분한 태도로 뜨개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샘물이 흐른다. 재빨리 지나가는 행렬의 흐름도 흐른다. 해도 저녁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 풍부하지는 못하나마 빛나는 옥수수밭 또한 옥수수밭이어야 할 자리엔 보잘것 없는 며디랑의 호밀밭과 완두콩과 콩밭 밀 대신 매우 거친 채소밭이 모두 다 그것을 지배하는 남녀 농사꾼들처럼 생기없이 그저 마지못해 자라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즉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시들어버린 시리의 상태 그것이었다. 여행마차 속에 앉아있는 후장나리는 사두의 역마와 두 사람의 마부에 이끌려 험난한 고갯길을 간신히 올라갔다. 그곳 탁 트인 바닥에 대담하게도 남겨진 것은 황폐한 시골 풍경뿐이었다. 산기슭에 놓여있는 조그마한 마을 그리고 그 너머엔 너른 풍경이 구불구불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교회탑 물방아 사냥을 즐길 수 있는 숲 지금은 감옥이 되어버린 바위산 위에 우뚝 솟은 성체 다가오는 봄과 더불어 점점 시커먼 덩어리로 변해가는 이 풍경들을 후작은 자기 집에 돌아온 사람의 태도로 휙 한번 둘러보았다. 마을 한가운데 뚫린 보잘것 없는 거리에는 양조장, 피역공장, 주막, 역마를 갈아타기 위한 마국간, 샘 등 모두가 다 흔해 빠지고 보잘것 없는 것들 뿐이다. 그 마을 사람들조차 보잘것 없어 보였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가난하다. 많은 불왕민들은 문턱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합시고 양파 찌꺼기, 기타 그런 나부랭이들을 찢어먹고 있고 그 밖의 많은 불왕민들은 샘터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잎사귀와 풀, 기타 먹을 수 있는 이상한 식물을 씻고 있었다. 그들 불왕민들을 공궁에 빠뜨리게 한 그 분명한 증거들은 적지 않았다. 국세, 교회세, 영주세, 지방세, 일반세 이 모든 세금들은 이 조그마한 마을에 장엄한 포고 쪽지가 붙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납세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송두리째 집어삼켜지지 않고 아직도 마을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이 이상할 지경이었다. 아이들의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고장 풍경에서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바와 같이 체조생활이 간신히 유지되는 물레방아 아래 조그만 마을에 머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죽음과 유폐생활이 영이 되는 압산 위에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감옥을 택할 것인가 하는 양자태길의 길밖에 없었다. 저녁 노을 속에서 그들 불왕민들의 머리 주위에 뱀처럼 감기는 마부의 채찍 소리와 함께 분노에 떠는 여신의 넋이라도 씌운 것처럼 후작 나리께서는 자가용 여행마차를 타고 영문 앞에 다다랐다. 마차가 멎은 곳은 바로 샘터 옆이었다. 농부들은 손을 멈추고 후작을 쳐다보았다. 후작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이때 웬일인지 그들의 모습 속에 차츰차츰 아로 새겨지는 기진맥진한 얼굴이 눈에 띄었으니 이로부터 근 백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국인들이 아직도 한결같이 프랑스인들이란 빈민이라는 미신을 품고 있는 것은 실로 당시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후작 나리께서는 파리 궁전의 후작가카 앞에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있던 자기 자신처럼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순정적인 얼굴들 위해 시선을 던졌다. 파리 궁전에 엎드려 있던 자기 자신과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부를 위한 엎드림이 아니고 괴로움을 겪기 위한 엎드림이었다는 것뿐이다. 때마침 백발이 성성한 도로인부 한 명이 군중들 틈에 나타났다. 저놈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후작이 시정에게 말했다. 모자를 손에 든 도로 수리공이 끌려왔다. 다른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귀 기울여 구경을 하고 있었다. 내가 길에서 자네 곁을 지나쳤지? 그렇습니다. 길가에서 나리를 배울 영광을 가졌었지요. 고개를 올라갈 때 한 번, 고개 꼭대기에서 또 한 번, 두 번이었지. 네, 나리, 그렇습니다요. 그런데 자넨 뭘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았나? 나리, 전 사람을 들여다봤습니다요. 사람이라니, 이놈, 마차 밑은 왜 들여다보는 게냐? 죄송합니다요, 나리. 그 사람이 체인에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누가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냐? 인자하신 나리. 그 사람은 이 고장 사람이 아니었지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요. 체인에 매달려 있었다고. 죽고 싶어서 그따위 짓을 한단 말인가. 죄송하고도 황송한 말씀입니다만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요. 나리. 이렇게 그 사람은 머리를 매달고 있었습니다요. 그는 마차 옆으로 몸을 돌려 얼굴을 하늘로 치켜들고 머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뒤로 자빠지는 신용을 해보였다. 이어서 그는 몸을 다시 일으키더니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저를 꾸벅했다. 그래, 그놈은 어떤 꼴을 하고 있던가. 나리, 그놈은 방앗간 일꾼보다도 더 하얀 꼴을 하고 있었었지요. 온통 먼지투성이가 되어서 마치 도깨비처럼 새하얗고 키가 훤칠하니 컸습니다요. 이러한 묘사는 그 자리의 군중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나 그들은 서로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눈치도 없이 그저 후작 나리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후작의 양심에도 무슨 도깨비에 씌우는 일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살펴보는 듯 했다. 아주 장하구나. 그래, 네놈 말대로라면 네놈은 내 마차 밑에 도둑놈이 매달려 있는 걸 보고서도 그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단 말이렸다. 가벨, 저놈을 끌고 가게. 가벨은 역장이었는데 세금에 관한 업무도 겸하는 자였다. 그는 자기의 실력을 시험하는 이 마당에서 이 마당에서 나리의 분부를 받들고자 몹시 아첨을 떨며 앞으로 나와 경강같은 태도로 그 도로인부에 주름진 팔뚝을 잡아 젖힘으로써 그 시험에 합격한 셈이었다. 카벨, 그리고 오늘 밤에 그 자가 묵을 곳을 찾아 마을로 들어오면 붙잡아서 그놈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알아내도록 자, 그만 가자 대여섯 명이 아직도 바퀴 옆에 양떼처럼 모여 체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차바퀴가 벼랑간 움직였다. 그들이 어느 한군데에 다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었다. 마을을 출발하여 저 너머 언덕을 타고 넘자 마차의 파죽지세도 험난한 고갯길에 다다르자 곧 기운을 잃었다. 점점 제자리 걸음으로 속력을 떨어뜨리고 여름밤의 향기로운 공기를 마시며 흔들흔들 무거운 걸음으로 고갯길을 올라갔다. 마부들은 분노의 여신 아니, 수천의 무기떼가 들끓어대는 그 가운데에서 조용히 말채찍을 매만지고 있었다. 시종은 말과 나란히 걷고 있었다. 마차가 큰 저택 앞에 도착한 순간 큰 성문이 열리며 그를 맞아들였다. 샤룰은 아직 영국에서 도착하지 않았느냐? 아직 안 오셨습니다, 나리 구장 고루곤의 머리 시골의 후장나리의 성은 하나의 육중한 건물 덩어리였다. 전면에는 돌을 깐 드넓은 안뜰이 있고 두 갈래의 부드러운 선을 그리는 돌계단이 좌우로 쭉 이어져 있어 대형관 앞에 돌 테라스에 합류하고 있었다. 육중한 돌 난간 돌 항아리 돌로 만든 꽃 돌로 만든 사람의 얼굴 돌 사자의 머리 사방 어느 곳을 보나 모두 돌로 만든 것들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이 세기 전 이 건물이 낙성되던 때 고루곤의 머리가 그 건물을 한바탕 휘둘러 본 것과도 같은 그런 정경이었다. 마차에서 내린 후작은 횃불의 인도를 받으며 한층 한층 낮게 쌓아올린 널찍한 계단을 밟아 올라갔다. 탕하고 대문 닫히는 소리를 등 뒤로 듣고 후작은 고색창연한 산대지 사냥용 창 창검 사냥용 단독가 장식된 무시무시한 호를 지나갔다. 거기에는 더욱 무시무시해 보이는 육중한 승마용 회초리와 채찍이 장식되어 있었다. 그 회초리와 채찍에 의해 수많은 백성들이 산보다 차라리 행복한 죽음으로 사라져갔으며 영주의 비위가 한 번 틀리면 후려 때리고 찍어 누르고 하던 것이 바로 그 채찍이요 그 회초리였다. 후작은 밤에 대비하고 있는 듯한 컴컴한 큰 방들은 제쳐놓고 횃불을 든 자를 앞세우며 북도에 있는 어느 문까지 계단을 올라갔다. 문이 활짝 열리자 세 개의 방이 나타났다. 양탄자를 걷어낸 방바닥들이며 겨울철엔 장작불이 이글리글 타오르는 벽난로 위에 큼직한 쇠선반이며 방방의 높직한 둥근 천장들이며 그 어느 것을 보더라도 이 호화로운 나라의 후작의 신분에 알맞은 호화찬란한 것들이었다. 절대 끊어질 리 없는 왕통의 선선대 노이 14세 시대의 유행이 그 값진 가구 하나하나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대 프랑스 역사를 말하는 사파와도 같은 많은 유품들로 말미암아 형형색색의 변화무쌍한 정경을 이루고 있었다. 세 번째 방에는 두 사람분의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다. 이 방은 성내의 뾰족탑 네 개 가운데 하나로서 둥근꼴로 되어 있었다. 천장이 높지 칸 이 아담한 방의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위에 발 모양의 나무 살착문이 드리워져 있어 까만 바깥의 반 풍경도 다만 가느다란 검은 지평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조카는 아직 도착 안 했느냐? 후작은 저녁상에 혼자서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 앉았다. 후작의 의자는 창문 맞은편에 놓여 있었다. 수프를 들고 보르도 포도주의 술잔을 입술에 갖다대더니 그 산을 내려놓고는 조용한 어조로 물었다. 저건 뭐냐? 그러고는 흑색과 돌빛깔이 교차된 지평선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나리 저것이라니요? 저 창문방 말이다. 그 살착문을 열어라. 블라인드가 열렸다. 그래 뭔가 보이지? 나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들과 어둠에 쌓인 밤뿐입니다. 그렇단 말이지. 좋아. 그럼 다시 닫아라. 후작은 초연한 태도로 말했다. 분부대로 다시 살착문이 닫혔다. 후작은 만찬을 계속했다. 식사 도중 마차 소리를 들은 그는 다시 손에 들었던 잔을 내려놓았다. 마차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오더니 마침내 성 정면에 이르렀다. 후작의 조카가 도착한 것이다. 그는 이른 오후엔 후작보다 15마일 뒤떨어진 지점을 달리고 있었다. 그는 전속력으로 달려 그들 간의 거리를 좁혀갔으나 후작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 그가 역에 도착했을 무렵에 후작이 막 통과했다는 것이었다. 잠시 후 후작의 뒤를 쫓아온 그는 아마도 만찬에 기다리겠으니 꼭 와주기 바라네 라고 한 후작의 간청을 받아들인 것이리라. 그는 샤를 에브레몽드로 영국에서는 철스 다네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자였다. 후작 나리께서는 궁중 예식으로 그를 맞아들였으나 서로 악수만은 교환하지 않았다. 어제 파리를 떠나셨습니까? 그는 저녁 식탁에 앉으며 후작에게 물었다. 그래 어제 떠났지 그런데 너는 굿장 왔습니다. 런던에서 네 오래 걸렸겠군. 후작은 미소를 뜨며 말했다. 아니 그 반대입니다. 굿장 왔습니다. 아니 내 말은 여행이 오래 걸렸다는 뜻이 아니고 출발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단 뜻이야. 화인이 한자리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그 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았다. 커피가 나오고 그들 둘만 남게 되어 아저씨를 바라보는 조카의 눈이 잘생긴 가면가도 같은 얼굴에 눈과 마주치자 그들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숙부께서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저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고국을 떠난 그 일을 수행하려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저는 뜻하지 않았던 큰 위험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성한 목적입니다. 제가 그로 인해 죽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일에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조카야 죽는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숙부님 전 의심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조카가 말했다. 제가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숙부께서는 저를 말릴 생각을 하셨었는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콧방울 위에 깊이 팬 자극이 있는 잔인한 얼굴 그 위에 길게 뻗친 아름다운 직선도 불길한 인상을 나타내 보이는 얼굴의 숙부는 우아한 몸짓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했으나 그 태도 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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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품위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했으므로 그 태도만을 보고 그의 인격에 대해 안심할 수는 없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숙부께서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의심스러운 환경을 더욱 의심스럽게 보이도록 특별히 힘을 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만에 천만에 뭐 하지만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너 하나쯤 그렇게 가두어두도록 결심할 수도 있지. 아니 아니 아니다. 내가 실언을 했군. 이거 숙부의 실언을 용서해다오. 결국 말씀입니다. 이곳 프랑스에서 제가 감옥 밖에 나와있다는 것은 고 숙부님의 불행이오. 저에게는 행운이라고 믿습니다. 예 조카야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설명을 좀 해봐라. 후작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꾸했다. 만약 숙부님께서 궁중의 불신만 받지 않으셨더라면 특별 구인장 한 장으로 당장 저를 어느 요새 같은 곳에 무기한 집어넣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조카야 나 같으면 그런 말은 함부로 쓰진 않겠다. 내 말 맞다나 나는 지금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지. 뭐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도 우리 선조들은 주위 천민들의 생사여 탈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제 우린 많은 특권을 상실했지. 이게 다 새로운 철학이 유행해서다. 요즘에 와서는 우리의 특권을 주장하면 정말이지 불리한 처지에 서게 될지도 모르게끔 됐단 말이다. 모든 것이 다 매우 나빠졌어. 지독한 퇴보야. 숙부님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특권을 강경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문이 프랑스의 그 어느 가문보다도 미움을 받아왔던 것이고요. 나는 그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고귀한 것을 미워하는 천민들의 부지불식간에 충성을 의미한단 말이다. 후작은 의젓하게 한줌의 코담배를 움켜쥐고 가볍게 두 다리를 도사렸다. 그러나 그의 조카가 테이블 위에 팔을 괴고 무슨 생각에 잠긴 듯 맥없이 손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을 때 그 잘생긴 후작의 가면은 무관심한 태도에서 날카롭고 인색하고 혐오에 찬 눈초리로 견눈질을 하며 조카에게 신경을 군두세우고 있었다. 아무튼 너에게 생각이 없다면 내가 일가의 영예와 안전을 지키겠다. 하지만 피로한 모양이니 오늘 밤의 도로는 이만 그치도록 가자. 아직은 괜찮습니다. 숙부님 저희는 지금까지 과오를 범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 과오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있는 겁니다. 조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슨 과오를 범해왔다고 후작은 의문에 찬 미소를 띄었다. 그리고 조카와 자기 자신을 차례로 부드럽게 손가락질 했다. 저희들 일가 말입니다. 명예로운 저희들 일가요. 아버지 대회도 저희는 많은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저희의 쾌락을 방해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해왔으니까요. 아버지 아버지 대란 곧 숙부님 되니까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아버지의 쌍둥이 형제요. 공동 상속자요. 아버지의 후계자인 숙부님을 제 아버지와 분리해서 생각할 생각할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게 남겨준 것이라고는 제가 두려워하는 제도에 책임을 느끼면서도 그 밑에 있으면 무력해지고 마는 그런 제도에 제 자신을 비끄러매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요청인 유언을 생각하고 또 임종의 순간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두 눈에 깃들였던 애원의 표정 자비심으로 속죄하도록 애원하시던 그 말씀을 따르려고 도움과 힘을 빌리고자 고생도 해봤습니다만 허사였습니다. 조카야 나에게서 그런 원조의 손을 바란다면 그건 영영 허사로 돌아갈 게다 분명히 나는 내가 지금까지 그 밑에서 살아온 제도를 영속시키며 죽어갈 작정이다. 이때 숙부와 조카 두 사람은 난로 앞에 서있었다. 한 손에 코담뱃갑을 들고 서서 조용히 조카를 바라보는 후작의 맑고 흰 얼굴의 멋진 선들이 잔인하고 교활하고 긴박하게 비틀려졌다. 나는 내가 좀 더 세상 불정을 알고 너에게 주어진 운명을 감수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는 몸을 망칠 것이다. 나는 안다 샤를 숙부님 이 재산도 프랑스도 저에게는 이미 멀어져 돌아간 것입니다. 샤를이 슬픈듯이 말했다. 저는 둘 다 포기합니다. 조카야 조카야 둘 다 포기한다고 프랑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재산도 포기한단 말이냐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만 벌써 그럴 시기가 됐단 말이냐 제 말씀은 재산 상속을 요구할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숙부님 혹여 내일 숙부님에게 상속을 받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조카야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이해해다오 그래서 너는 그 새로운 철학만으로 살겠다는 말이냐 의젓하게 네 영국에서는 제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 염려도 없을 테고 또 가문의 명망이란 것이 저에게 화를 입힐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곳에서는 전 평민이니까요 종소리가 울렸다 이웃 침실에 불이 켜지더니 출입문으로 희양한 불빛이 흘러나왔다 후작은 그쪽을 바라보며 하인이 물러가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영국이란 나라는 너에게 몹시 매력적인 모양이구나 그 나라에서 내가 얼마나 평탄한 길을 갖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구나 이미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영국에서 제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숙부님의 덕택이 아닌가 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그 나라는 저의 피난처 입니다 그들 교만한 영국인들은 자기 나라를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라고 자처하고 있지 영국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동포 한 사람을 알고 있을 테지 의사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딸과 함께 살고 있지 네 후작의 미소지은 얼굴에는 어떤 비밀의 그늘이 담겨 있었다 그래 맞았어 외동딸과 같이 사는 의사 말이다 그는 새로운 철학을 시작했지 이제 그만 자거라 피곤하겠구나 지금 숙부의 얼굴에 대고 질문하는 것은 성 밖에 있는 돌머리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용없는 짓일 것이다 조카는 문쪽으로 발을 옮겨 놓으며 물끄러미 숙부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후작은 종을 울려 하인을 불러들였다 바람 한 점 없는 더운 방이어서 후작나리는 잠을 청하고자 너플러플한 잠옷을 입은 채로 방 안을 왔다갔다 했다 방에서는 바스락거리는 우스치는 소리만 날 뿐 바닥을 딛는 부드러운 슬리퍼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세련된 호랑이처럼 그는 방 안을 맴돌았다 옛날에 마술로 동물로 변해버렸다는 뉘우칠 줄 모르는 흉악한 어느 후작처럼 그는 왔다갔다 함에 따라 호랑이가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 같았다 난로 위에 켜져있던 불 하나만을 남겨놓고 얇은 가재같은 천으로 만든 커튼으로 사방을 둘러치고 긴 한숨 소리에 깨어지는 밤의 적막소리를 들으며 그는 잠을 청했다 마을의 샘은 홀로 소리없이 넘쳐 흘렀다 성안의 분수도 홀로 소리없이 떨어져 내렸다 샘과 분수는 둘 다 시간이란 이름의 샘토로부터 흘러 사라져 갔다 이어서 샘과 분수의 회색 빛물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으며 성안의 돌 얼굴들도 두 눈을 크게 뜬 것 같아 보였다 이어서 샘과 분수의 회색 빛물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으며 성안의 돌 얼굴들도 두 눈을 크게 뜬 것 같아 보였다 점점 날이 새어 마침내 햇빛이 고요한 나뭇가지 끝에 닿자 고개 너머에도 햇살이 퍼졌다 햇빛에 비친 성안의 분수는 붉게 변했고 돌 얼굴들도 마치 피로 물들어지듯이 붉게 보였다 새들의 노래소리가 드높은 하늘에 울렸다 그리고 후장나리의 침실에 비바람을 맞은 큰 창문턱에서 한 마리의 작은 새가 있는 힘을 다해 즐거운 노래를 지저기고 있었다 그 바람에 그곳에 있던 돌 얼굴은 잠옷 깜짝 놀라 입을 딱 벌리고 아래턱을 떨어뜨리며 질렸다는 듯이 앞을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제 해는 충천에 뜨고 마을도 활기를 뜨기 시작했다 창문이 열리고 문의 빗장이 벗겨졌다 사람들이 떨며 나온다 신선한 아침 공기가 아직은 차가웠던 모양이다 이어서 마을사람들 사이에선 날마다 심해가는 고역이 또다시 시작된다 성하는 상류계급의 특성에 따라 좀 늦어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날은 완전히 밝았다 먼저 쓸쓸히 걸려있는 산떼지 사냥용 나이프가 첫 햇살을 받고 빨갛게 물들여지더니 아침 햇빛이 차차 퍼지자 날카롭게 번쩍였다 그리고 그다음 들창과 문들이 활짝 열리고 마구깐의 말들이 열린 문으로 들어온 신선한 공기와 햇빛 그리고 창살 달린 창가에서 반짝반짝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들과 새사슬을 마구 잡아당기며 그 새사슬에서 달아나려고 안달하며 뒷발로 서있는 개들을 어깨 너머로 돌아보고 있었다 이 모든 사소한 사건들은 일상생활에 시시한 일들이며 아침마다 되풀이 되는 일과였다 그러나 성에 큰 종이 울리고 계단을 뛰어오르내리고 테라스에 허둥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여기저기에서 장화소리와 발소리가 나고 재빨리 말한장을 얹어놓기가 무섭게 모두 주랭랑을 치는 따위는 매일매일의 일과가 아니었으리라 마을 저 너머 고개 꼭대기에서 벌써부터 일에 착수하고 있던 백발이 성성한 도로인부에게 무슨 바람결이 위급한 소식을 전해주기라도 했던 것인지 새들이 우연히도 씨를 뿌리다가 그 몇 알의 나달을 멀리 그의 머리위에까지 날라다 그 귀중한 알을 떨어뜨려 죽이라도 한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도로인부는 이 무더운 아침에 목숨을 이건 사람처럼 달리고 또 달려 고개를 내려달리고 무릎까지 먼지에 뒤덮이며 한 번도 쉬지 않고 샘터까지 다다랐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궁상맞은 꼴로 샘터에 모여서서 낮은 목소리로 수근거리고 있었다 도로인부는 벌써 50명의 친구들이 모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그 푸른 모자로 자기의 가슴을 치고 있었다 이 모든 사태는 도대체 무슨 전조였던 것일까 그리고 가벨이 하인이 타고 있는 말등에 올라타고 펄쩍펄쩍 뛰며 달아난 것은 도대체 무슨 전조였던 것일까 그것은 성 안에 있는 돌 얼굴이 하나 더 늘어날 전조였던 것이다 밤새 성내 건물을 다시 한번 훑어본 고르곤이 지금까지 모자랐던 돌 얼굴을 하나 더 첨가한 것이었다 첨가된 그 돌 얼굴은 근 200년이나 두고 오늘을 기다려온 것이었다 그 돌 얼굴이란 호장나리의 베개 위에 놓여있는 얼굴 그것이었다 그것은 멋진 가면이 갑자기 공포에 질리고 분노에 쌓여 그대로 돌로 화해버린 것 같은 얼굴이었다 석상 가슴 깊이에는 한자루의 단검이 꽂혀있었다 그리고 단검 손잡이의 감겨있는 종이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갈겨 쓰여져 있었다 이자를 어서 무덤으로 모셔라 자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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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